날쌘 포비 만들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였어요. 루피가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군요. 아 맛있겠다! 루피 어서와! 빨리 먹으라! 알았어, 잠깐만. 내가 들어줄께. 고마워. 우와, 큰일 날뻔 했네. 으아! 유미! 우와, 멋지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패티 진짜 멋있었어. 오, 정말 대단해. 가위보이. 포비는 날쌘 패티가 부러워졌습니다. 나도 패티처럼 될 수 있을까? 대단해. 그만해. 고마워. 하아, 아까 패티 멋있었어. 그치? 응. 진짜 멋있었지. 아, 이렇게 했지? 자, 뭐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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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냐. 뭔가 있구나? 말해봐. 그게, 음. 어휴. 나도 패티처럼 날쌘질 수 있을까? 아, 패티처럼 날쌘지고 싶구나.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어? 정말? 그렇다니까. 어휴. 어디 해보자. 어휴. 그래. 우선 패티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해보는 거야? 똑같이? 응. 내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공을 받으면 돼. 아, 알았어. 어휴. 자, 그럼 받아봐. 호잇. 자, 잡았어. 또 간다. 호잇. 자, 잡았다. 다시 한 번. 얍. 으챠. 또 간다. 이겼다. 후비. 응? 날 써지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게 뭐야? 아, 미안. 더 열심히 할게. 받아라. 얍. 으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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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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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어떡하지. 아. 그래.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패티는 분명히 뭔가 비밀 연습을 하고 있을 거야. 그걸 알아내면 돼. 비밀 연습? 으응. 그래서 포비와 해리는 패티의 집으로 갔습니다. 야야야야야. 패티야. 어? 안녕. 어서 와. 그런데 웬일이야? 응. 우린 네 비밀 연습을 보려고. 비밀 연습? 아냐 아냐. 우리가 그냥 놀러 왔어. 응. 어쨌든 들어와. 여기 앉아. 응. 으챠. 잠깐만 기다려줘. 청소 중이었는데 금방 끝낼게. 청소? 내가 도와줄게. 아냐 아냐. 기다릴게. 비밀 연습을 봐야 하네. 야야야. 응. 금방 끝낼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참조 정말. 참조 정말. 좀 더 저것 봐. 오챠. 감사합니다. 얌전히 써야지. 우와. 좋아. 저게 비밀 연습일 거야. 야야야야야야. 책도 정리해야겠다. 아. 책이라면 내가 정리해줄게. 야야야야. 포비 넌 철정례도 잘 못하잖아 비밀연습 봐야 한다니깐 패티 네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 됐다 우와 알았어 저게 비밀연습이야 랄랄랄랄랄 패티야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봐야겠어 포비 어서 일어나야지 그, 그런가? 청소 거의 끝났는데 아이 미안해 잘 있어 그럼 잘 가 안녕 안녕 포비 봤지? 뭘? 비밀연습은 바로 청소였어 그런가? 아까 인형을 발로 차올리고 책을 던졌다 참는 거 봤잖아 그게 비밀연습인 거야 이거야 알았지? 응 자, 이런 거 알았지 이렇게 하고 자 가자 뭐야 좀 더 잘해봐 음 아, 이걸로 하자 응? 자 앉아 가자 가자 아, 흐흐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흐흐흐 아, 크림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래도 패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다른 비밀연습이 있는 것 같아 그럴까? 이번에는 나 혼자 가서 몰래 보고 올게 응? 패티가 싫어하지 않을까? 비밀연습은 꼭 알아올지, 기다려 해리야 해리는 몰래 패티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흠 자 장소 끝 자 이제 뭘 하지? 아 음 좀 풀어볼까? 헤이 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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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밀연습인가? 뽀뽀뽀뽀뽀러로가 넌넌넌 나타났다 바바바바밤깔랄랄랄라 인사해요 무두무두무두가 키키키키 기분좋게 인사해요, 세이해요 비밀을 알아서 가자! 포비야! 포비야! 응? 어서와 비밀을 알아냈어! 비밀은 바로 이거였어 자 뭔가 약간 다른데 그래도 날쌔지려면 춤을 춰야해 포비, 시작해 슈, 슈? 클리어! 이렇게, 이렇게 아,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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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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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우리도 가자 아, 안돼! 응? 날쌔지려면 넌 연습이 더 필요해 헤리 좋아, 그럼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해야 해 헤리 고마워 그래서 루피와 패티, 포비, 해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잘 만들었네 하지만 내가 만든 눈사람이 멋있지 헤헤, 뭐가 멋있다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멋있다고 하는 거야 별로야 uto 역시 내가 만든 눈사람이 최고야 보라고 이건 어때? 어? 내가 만든 눈사람이야 멋있지 이거 멀어서cop rid canvas 잘 안 보여 그럼 가져가서 보여줄게 참 어? 으아 저 큰 골! 멀어서 잘 안 보인다더니 아 참! 응 잘 안 보여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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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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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악! 알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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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동을 피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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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흠! 흠!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얘누라! 응! 괜찮은 거야? 응! 모두 포비 덕분에 무사해! 포비가 정말 날쌔게 피했어! 아이, 뭘! 에휴! 아니야! 조금 전에 정말 날쌌다고! 이게 다 비밀 연습을 함께 하러 가야! 그, 그랬나? 우리 포비에게 박수 차지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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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 오늘은 정말 날쌌어요! 포비는 언제 봐도 듬직한 우리들의 친구예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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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와 춤을 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자, 다 됐다. 루피가 기분이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정말 맛있다. 우와, 이쁘다. 저, 루피. 아, 루피. 아, 루피. 아잇. 크롱. 크롱. 루피. 루피, 내 꽃을 받아주겠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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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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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루피는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루피야. 크롱. 너희들이구나. 들어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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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루피, 넌 왜 안 마셔? 나는 안 마셔도 돼. 이거 안 마셔도 벌써 이렇게 뚱뚱한걸. 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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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정말 예쁘다! 루피야 어? 너 혹시 뚱뚱해질까 봐 안 마시는 거니? 어, 난 너무 뚱뚱해서 더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어? 루피, 넌 하나도 뚱뚱하지 않아 그래? 아니야, 난 뚱뚱해 나도 저렇게 예쁘고 날씬해지고 싶다고 루피야, 네가 훨씬 예뻐 어 그리고 날씬해지고 싶으면 운동을 하면 되잖아 운동? 난 운동 잘 못해 좀 더 운동이야, 춤 한 번 추실래요? 춤? 그래, 나도 춤으로 운동한다고 볼래? 으응 그래 이렇게 춤을 추면 날씬해지고 또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었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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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